네, 모두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항상 강의해보면 이 마지막 날이 고단함과 또 아쉬운과 그리고 또 홀가분함과 이런 것이 이렇게 합작이 돼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 시간 말기에 잠깐 내가 말씀을 또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무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은 스님께서 큰 뜻과 원을 세워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 항상 스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기 또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정한 기한 내에 정득함을 논할 것 같으면 사람이 눈을 저다가 우물을 메우는 것과 같아서 담설 진정이라고 했잖아요. 담설 진정. 이 담설 진정이라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눈 저다가 우물에 딱 갖다 메운다는 게 이게 깨른뱅이들 괜히 일없이 살라 하는 주제들은 이 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용을 써야 사실은 이 눈을 가지고 우물을 메우겠어요. 또 담설 진정과 또 여기에서 노는 또 뭡니까? 수중노을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렇잖아요. 무리에 했던 달을 건지듯이. 이게 참 좋은 말씀들이거든. 담설 진정 수중노을 무리에 달을 건지듯이 해라. 무리에 달 건지는 사람이 어디 돌아볼 애를 써야지. 그리고 또 공리 재하라고 했잖아요. 허공에 꽃을 심는 것 같이 해라. 이 말들은 다 뭐냐. 가나 창구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라는 것이지. 이 애를 자꾸자꾸 애를 쓰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고봉심이 항상 주장하셨잖아. 가나 창구자의 본분은 뭐냐. 평소에 듣고 알고 또 좋은 말이다 해서 정보를 여기다 기억해놓고 여러 가지 어록에 쓰나 이런 말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갖다 버리고 창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정전이 서 있지 않고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기와 같이 담설 진정과 수중노을과 공리 재하를 같이 이렇게 정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면 괜찮은데 버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정전을 안 되는 사람들은 애를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이건 무엇이든지 애를 쓰면 애를 쓴 만큼 뭔가가 이게 탁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생각이 맑아지고 고요해지면 거기에서 식광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식광 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뭐냐. 식광의 그 본처가 뭐냐. 식광의 본처는 바로 식심을 말하는 거야. 식심. 그러면 식심은 뭐냐.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도 창구를 왜 하느냐. 이 식심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말려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공부의 특히나 가나 창구자에는 그게 근본이야. 그런데 이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애를 조금 쓰면 그게 뭐가 이렇게 보인다든지 뭐가 이렇게 빛이 확 난다든지 뭐가 이렇게 확 터진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업에 따라서 형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거는 그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공부의 경계냐. 조사선에서는 전혀 그거 인정 안 해줘요. 그건 경계가 아니고 그건 식심이 발동한 거야. 무슨 식심이 발동했냐.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알고 듣고 기억하고 좋다고 인정했던 그런 아르마리 분별 식심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이렇게 호련히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웬만하면 정견이 서 있지 않으면 그게 다 속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인적위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식심이 조금 나본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병에다가 찬 냉수를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흔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계속 흔들면 그 찬 냉수도 더워져요. 애를 많이 많이 쓰면 그와 같이 탁마에 의해서 분명히 그것이 식심이 강히 나는 거예요. 나는데 그거는 아무리 나 본들 정견이 서 있는 사람은 그거를 오히려 더 해체시키고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무심히 넘어가는데 정견이 서 있지 않고 자기 식대로 불교를 하고 자기 식대로 참선하고 자기 식대로 선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경견인 줄 알아. 그리고 그 경견인 줄 알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냥 다 일 마친 것처럼 그게 이제 뭐냐. 혹세무면이고 그게 이제 마군이 근속되는 거야. 여기에 선유에도 그 말을 했어요. 그거는 아무리 그래 본들 모기가 비상비비상천을 날라도 피냄새를 못 버리고 쫓아다니는 꼴밖에 안 된다 했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절대 자기 식심을 해체를 못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생멸심 생사 해결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건 잠깐 그렇다가 그건 또 금방 식어버려. 식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계속 오래 간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잘 들으면은 그런데 절대 엎어지거나 쏘으면 안 되는 거야. 요즘 그런 식으로 계속 그게 말이지 한 경계가 한 소식 행그락해가지고 그게 말썽이 많이 생기고 또 그거 가지고 상품화하는 경우가 맞는데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조사문중에 들어오면 그런 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것도 이제 식심이 나면은 내가 이거 쏘은 줄 알아야 내가 하는 이 공부가 아 지금 내가 쏘았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이 조사문중에 정견이 조금 섞는 거예요. 우물을 메우는 것과 같고 춥고 더움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뭐 눈을 져다 우물 메우는데 춥고 더운 거 가릴 여가 어디 있어? 밤과 낮을 분간하지 아니하고 가로로 메고 쇠로로 메며 오라도 메고 걸러도 메고 또 메고 또 메서 메어감에 비록 해를 지나고 세월을 넘겨서 만급천생에 이르더라도 그 중간에 믿음이 확고하여 편안하며 선정에 들어 주제를 지어서 일찍이 한 생각도 싫어하여 떠나려는 마음이 없으며 일찍이 한 생각도 깨어른 마음이 없으며 일찍이 한 생각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으며 일찍이 한 생각도 가득 채우기를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견이 바로 선 사람의 공부인의 자세야. 그 어젯자는 말이지 빤딧불 같은 식강 조금 나면은 그냥 몸살이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병든 여운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이 가나수자는 누가 뭐라 캐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금을 가지고 암만 그래도 노세하고는 안 바꾼다. 딱 이런 긍지가 있어야 돼. 누룩기는 같이 누룩지만은 질이 달라. 과연 능이 이런 시절을 가지며 과연 능이 이런 기계를 갖추며 이 속에 이르러 반드시 사람과 법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과 의식이 함께 없어져서 형상이 마른 나무와 썩은 등글 같으며 뜻이 영화와 접자 같아서 그 기감에도 서산시님이 그랬잖아요. 수행을 잘하면은 참 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간다. 수행자는 첫째 눈망울이 맑아야 되고 첫째 그 눈망울이 차와야 된다. 차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조사선에 대한 긍지가 아주 살아있어야 돼. 내가 지금 한 소식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전단향이다.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전단향이라는 것은 따끄나 안 따끄나 수천 조각이 흩어져 나가도 조각조각마다 전단향이 다 나게 돼 있어. 그런 정도로 딱 그냥 수자가 말이지 그건 기백과 기질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누가 말이지 뭘 조금 해가지고 낫다 가면은 아이고 그게 뭔가 하고서는 그냥 남사시로 와가지고 천진해지고 자꾸 천진해져야 돼. 수자는 안팎이 양맹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런 모습이 거기 서산스님은 참 귀하고 보배답했거든. 문덕 짊어진 것이 졸지에 끊어지고 갑자기 꺾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졸지에 끊어지고 꺾어진다 하는 거. 이거 저번에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계에 가면은 그 붙들고 있던 끈이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제대로 소사선에서 말하는 반냐가 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가스님이 말씀하시되 대천모래알같이 많은 세계가 바다 가운데 거품이요 일체의 성연이 번개불을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정도가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전신일보 해가지고 활달자제하게 팽상돌이로서 그냥 본래 자성 천진한 본연한 성품 그대로 내가 등등 이문 이문 등등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 경제에 들어가면은 성인이다 부처다 뭐 조사다 열반 해탈 이런 게 전부 다 저 큰 바다에 보잘것 없이 떠다니는 물거품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조금 더 기기울이고 그게 조금 더 매이고 그게 조금 더 특별하고 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활달자제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하니 번개불을 떨치는 것과 같다고 하니 그래도 여기서 항상 고봉스님은 이렇게 찬을 해주고는 당신 살림살을 내놓는 거야. 이게 법문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만날 법문 제대로 자기 안에 내공이 없으면은 남의 말 갖다가 좋은 말만 쭉쭉 하고서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 그거는 다 흉내내는 것이고 조작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내공이 있으면은 착 끌어다가 인용도 하고 다 쓰고 찬도 해주고 다 해주고는 자기 살아있는 산소리가 나와서 해통을 치주어야 돼. 그러면서 조작해 내가 30대 방망이를 또 주겠다. 이게 자신 있는 소리야. 이게 이제 살아있는 힘이고 자신이 아주 꽉 찬 소리라 이 말이야. 내가 조작해 30대 방망이를 주겠다. 왜 주는 줄 아세요? 여기는 깨달았다 하는 냄새와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방망이를 줘가지고 그것까지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박살 내는 그 자리는 그대로 깨치고 안 깨치고 정득하고 안 하고 닦고 안 닦고가 아예 흔적까지도 없애버린 그 자체 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방망이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향상일로를 드러내는 자리야. 만약 이 일을 논의한다면 참고하고자 하며 참고하고 깨닫고자 하며 깨달으며 말하고자 하며 말하며 가고자 하며 가는 것이다. 참 니나니 나나니 이건 참 기가 차는 이게 세월이지 이 세월이 그렇게 좋다 이 말이요.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또 방망이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법문이 대단한 법문이요. 이게 그와 같으나 또 내가 30년을 더 참고해야 옳은이 무슨 까닭인가 네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네가 30년은 더 지내야 되겠다. 부잡 용심 30년이라고 어제 나왔죠? 부잡 용심 30년이란 게 30년이 숫자 가지고 생각지 말아요. 그거는 숫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여기서 지금 고봉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두 뿔과 내 다리가 지나갔으니 꼬리 끝이 아직 지나가지 아니었다. 이런 참 이거 살아있는 이거 그냥 생소리야 이런 거는 이거는 팔 만장경 만근 갖다가 들이대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역대 조사 의록을 산처럼 갖다 들이대도 이 한 소리에 앞에서 맥을 몬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을 해서 참 참 성품을 조금 맛보아도 말이지 자기 현실 그 삶 생활이 그것이 그대로 조사의 본분사하고 하나 채화가 돼서 그 자체를 몰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참으로 도인은 어떤 사람이 도인이냐. 참으로 중생이 도인이다. 도인이 중생이 돼야 참 도인이 되는 거요. 그걸 알아야 돼. 어떤 것이 은거도인이냐. 옛사람들은 다 산중에서 다 닭소리 개소리 안 들리는 심산유곡이 은거도인이요. 중생 속에서 중생이 도인인 줄 모르고 그냥 같은 중생으로서 함께 다 일상생활에서 된장 끓이고 밥 먹고 서로 생활 속에서 다 이렇게 서로 상생시켜주고 생활 그 자체가 잘 돼가 있는 그 도인이 은거도인이야.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제 그런 것도 좀 알고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 뭐 이 출세 도인 될 것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이 일을 논할 것 같으면 만길되는 깊은 못에 한 덩어리의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가지고 위에서 바닥까지 털끔한 간격도 없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 창구가 도를 우물에다 담그면은 물하고 돌하고 틈이 없어 똑같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진실로 능이 이와 같이 공부를 하며 이와 같이 간단히 없어 7일 동안에 만량 넘어져 끊어짐이 없다면 이 끊어진다는 소식은 이제 알지죠 없다면 나는 길이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얼마나 자신이 있어 당신이 체험한 거니까 나같이 둥근한 둔재도 잠이 많아가지고 자보구에 한 번 못 올라가는 나같이 둥근한 둔재도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중그란 줌매와 같고 용가 같고 범과 같은 그대들이야 어떻게 못 깨닫겠느냐 이 말이요. 격려해 주는 소리라. 이제 오늘은 또 이제 결제 법문을 또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 이제 내용은 결제 동안에 하도 들고 참고하는 것이 결국 본분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치와 같다. 이거를 이제 가나 창구가 본분 도리를 잘 호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본분 도리라는 것은 덜어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이 대들보를 내가 울리려고 하면 이 기둥을 치야 대들보가 울리지는 거야. 내가 지금 대들보 칠 수 있어? 못 치잖아. 본분 도리는 그와 같아. 그러니까 그 본분 도리를 내가 보려면 가나 창구를 잘 하는 결제 그것이 이제 본분 도리에서 항상 머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결제를 했으니까 주장자를 봉하고 포대를 묶으며 주장자를 봉하고 이 포대를 묶는다 하면 이거는 이제 다 거둬들이는 소식이야. 그렇지 않아요? 결제했으니까 좀 허덕이는 것도 싫고 이제 다 갖다가 이제 딱 가물함에 넣어놓고 이제는 가나 창구로 들어가니까 그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철이산에 금족해 있으며 철이산에 말이지 철이산은 세로둘로 된 산이잖아. 이 세로 된 산은 뭐냐 하면 대의단을 놓지 않고 다 들고 버티니까 거기에 망염이 조금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철이산에 들어앉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 이해가죠? 칼 위에 또 수갑을 또 더하고 아니 목에다 칼 찼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할 건데 또 그것도 꼼짝 못하고 수갑까지 찼다 이 말이야. 그건 이건 뭐냐 하면 일체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으냐고 내가 의단 하나로 가지고 전부 다 끊고 들어가는 거야. 이건 살 소식이야. 끊고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유 가운데 무를 두드려 내며 또 무 가운데 유를 두드려 내었어. 이건 뭔 소리냐 하면 유다 무다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이러한 경계인데 이것은 역경계나 순경계나 가나 창구하는 사람이 가나 창구 그 수행 창구 중에 나름대로 자기 업식대로 역경계가 오고 순경계가 오거든 여기서도 역경계라고 하면 또 나름대로 견녀 입증과 같이 나귀를 끌고 우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역경계도 있고 또 순경계는 보면 또 조금 공부가 잘 돼가지고 아르마리아 발달도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다 또 식광이 또 발광하기도 하고 하거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거는 다 그냥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걸 전부 다 끊는 도리는 뭐냐면 유 가운데 무요 무 가운데 유를 잘 두드려 낼 수 있는 참으로 밝은 반냐가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백천번이라도 결국은 내가 이 돌제구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흔들리서도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노느냐 본분 자성에서 다 그것이 자기 업식 따라서 화작작용으로 일어난 거니까 그걸 허공의 아지랑이고 허공의 뻔뜨기는 다 하나의 불빛인 줄 알고 그냥 자기 본분 사이에 다 벗어나지 돌적으로 어떻게 벗어나 벗어나지 않는 돌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로지 알 수 없는 왜? 뭐 때문에 조주가 무라했나 그거 하나면 돌제구 지키는 거야 대중은 말하라 무엇을 돌제구라 부르는가 바로 넉넉히 밝게 분별하여 얻어내더라도 그 돌제구까지 자기가 다 해결해서 한 소식 드러낸다 하더라도 말이지 저변과 또 이변에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지 않는 그 일착자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착자 또는 고착자라고도 그래 높을 고자로 써서 이 고착자 이 고착자는 뭐냐 이 일착자는 닦고 정득하고 알고 모르고 매하고 매하지 않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자리를 일착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착자에서 살알자제하고 그냥 등등 이문 이문 등등 응 하기를 항상 일로를 갖다가 요구하는 거야 그 요구하는 의미에서 선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착자 보기를 요한다면 또 그대를 30년 후를 기다리겠다